나는 분명히 맞다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 손님이? 어 아닌데요? 이러면 에? 이렇게 하고 얼굴 벌게 져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태극신당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뱀띠 하면은 능글맞을 것 같아요 능글맞은 분들도 있는데 대체로 솔직해 많이 솔직하셔요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한 분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소심하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잘해줘 그래서 너무 좋아 뱀띠가 나는 웃으세요 뱀띠 한 번 얻어 주십시오 32살 기사생은요 마음은 참 여려 대체로 뱀띠분들이 마음은 여린데 마음과 달라요 말하는 게 행동이 내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상처받는 게 되게 두려운 분들이 많은 거 같아 뱀띠분들이 32살 기사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은 참 많아 정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대할 때는 마음에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 같아 이쁘게 말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아요 툭툭거리고 툭툭거리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뱀띠분들이 참 진국인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다만 말을 툭툭거리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처럼 소심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가끔 상처가 될 때는 있어 근데 또 그래도 뒤돌아서서 생각하면 그분들이 말한 게 또 잘 맞아 되게 똑똑해 뱀띠분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타고난 직성도 되게 세신 분들이 많고 강사를 한다거나 가르쳐 주는 분들이나 말로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꾸 소심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손님한테 상처 받은 적 있어요? 나 손님한테 상처 받은 적 많죠 아 그냥 어떻게? 왜요? 나 처음에 전 볼 때 네 앉았는데 내가 뭐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맞다고 나왔는데 아니라 그러는 거야 아 손님이? 어 상처 받죠 아닌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맞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기 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닌데요? 이러면 네? 이렇게 하고 얼굴 벌게 져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당황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당황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그게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뱀띠 이어서 가야죠 어 뱀띠를 이어서 가요 32살 기사생분들은 또 그 마찬가지고 모든 뱀띠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향은 그러세요 그러신데 기사생분들은 올해는 딱히 조금 조심할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안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 평탄하다 평탄해요 그래도 올해 3제기 때문에 안 좋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딱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기사생분들은 돈 욕심이 좀 많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큰 돈을 번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유지하고 올해는 그냥 잠잠히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4살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를 주면은 최소한 반은 돌아와야 되는데 나한테 세 개를 뺏어 가 기사생들이 인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44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열과 성을 다해서 받쳐 마음받쳐 열성을 다해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10분지 1도 못 알아줘 그게 이분한테는 너무 상처인 거야 상처인 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도 있고 스스로 벽을 자꾸 쌓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올 하반기 때는 정사생도 마찬가지로 올해 근데 뱀띠들이 그냥 다 별게 없어 딱히 아픈 것도 없고 딱히 돈 까먹는 것도 없고 딱히 무슨 큰일 생길 것도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자꾸 그냥 에둘러서 내가 그분들의 성향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뱀띠분들은 크게 문제 생길 것도 없고 크게 나쁠 것도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2020년도 뱀띠 하반기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가사님